아 아 아 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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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와 왔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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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미 어어? 제미 제미 아우 기 아우 기호 빠져 아 물어둬 가서 아니 내버려다니까 자 아우 잠깐만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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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호는 바닥을 못찍습니다 아우 25호는 바닥을 못찍습니다 35호로 교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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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인 거 같은데?? 아니 같은데? 아니에요? 네 맞네 맞네 너무 작아서 아닌 줄 알았습니다 나는 또 요마른 거 같을래 일단 놓아놨다가 나중에 방생하겠습니다. 와 아따 가까이 붙인다. 야 이건 아니다 아이가. 이건 아니다 아이가. 와. 원래 배가 많이 가까이 붙어가면 파도가 좋습니다. 어부들이 그걸 알게 되면 완전 붙어 가는데 얼마나 속도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속도를 안 줄이네요. 멀미를 이길 방법은 계속 먹으면 될 것 같다 오 대단하다 멀미를 이길 방법 계속 먹으면 된대 멀미를 이길 방법은 알았는데 멀미를 이길 바라보는 것 같다 아싸 아 좋다 왔구나 뽑았구나 오 좋죠 오 좋죠 아이고 작다 작다 그지요 형님 아이고 좀 잡는다 싼디 채널입니다 응원 많이 주이소 가시 먹고 시작하자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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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대박 택시 형들 자 방금 보셨나 모르겠지만 오른손으로 잡아줘요 와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건 문화 아닙니다 요구령 이야 자 아닙니다 요거는 방금 제껍니까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거는 내가 봐드리면 안되니까 아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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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진짜 못받았습니다 아 아 아 야 그림이 진짜 어문메 아니 이 가베테름 세어 놓고 잡았네 아 아닙니다 여기는 오다가 오래 살짝 걸린거고 진짜 아 아 진짜 나 익숙한데 이런거 이제 굴대가 보면 살아나는 물때마다 죽는 굴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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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물이 제일 좋아 식사물 열두물 열세물 열래물 산물 이때가 딱 좋고 그 위로는 칠이 딱 져줘 비 왔지 불기 입혔지 산물에 제일 안좋아졌네 오 얘 되게 신기해 선글라스 씌우니까 안 움직여 선글라스 씌우니까 안 움직여 오 뭐지 이거 오 희한하다 이거 아 이거 부른다 아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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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장진이 지금 재수로 한 마리 올리고 있습니다 아 안돼 아 됐죠? 아 오죠 이제 제꺼죠 실력이 안되는데 지금 조류가 정확하잖아요 와 사이드댄서 이번에 넓히면 딱 커버해 아 됐죠? 와 방금 드레까지 풀렸는데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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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빠졌어요? 네 빠졌어요 왜 이렇게 빠지지? 어 어 또 빠졌어 아 장진이 네 왜 빠진 것 같아요? 챔질이 좀 빠른 것 같아요 빨라요? 네 조금 늦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 템포 늦게 했는데 한 두 템포 정도 늦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안하던 실수로 계속 하셔가지고 네 지금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지금 사이즈 좋은 거 두 마리 빠졌어요 아 아 아 이거 힌트야 힌트 또 빠졌다 아 뭐가 문제일까? 또 빠졌어요 뭐가 문제지? 이거 들고 내리면서 감잖아요 어 어 올라갔는데 기다리더라도 기다리더라도 끌고 가면은 기다리면 안돼요 아 네 줄을 줘야 돼 줄을 주면 지키는 게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한 잔 더 여기로 뒤죽에 밤도나 있던데 줄에 있어요 이번에 줄 줬어요 이번에 줄 준 거 보셨죠? 한 번 더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이건 안 빠지세요 그게 아니고 아까 거보다 작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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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 다 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아이고 맞나? 네 뽑았어요 자 마크 한 피치 올립니다 택배님 물어봤습니까? 네 맞습니다 오늘 실패를 더 봐야 해가지고 지금 이거 놀러지거든요 야 아니 또 시금치는 것도 희한한 얘기를 쓰시네 이건 뭐예요? 안테나? 아.. 이거 참 희한한 희한한 걸 더 많이 쓰시네 왈테물 그런 걸 갖다 보기 여기까지 전략 성공 방송하시면서 이만큼 잡으면 잘하시네 응 손에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방생을 하겠습니다 여기 방생하니까 이걸 잡아가신다고 하시던데 물었어요? 어 지금 물려고 하고 있다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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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래 가만히 있으면 무네 이빨로 계속 앵앵앵 하고 있다 지금 안녕 이빨로 picked two 빅 한글자막 한글oru